제가 예전에 강아지 교회 때 우리 강아지 암컷이었거든 내가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뛰어내렸어 근데 내가 이 바지에 피가 묻은 것 같아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! 피! 이랬더니 어 걔 생리야?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강아지 생리구나 당연한 건데 그냥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사진 찍으러 보면서 야 핫풀 난리 안 볼까요? 아니 아니 내가 쏟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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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대란한테도 알아찍자 그 후에 사동왕이 핫풀왕이 아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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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전생의 연인이었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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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잘 되는 게 아니야 아 Sim 아 아 아 아 stuff 아 으 하 아 돌아가줘? 안돼. 돌아가. 안 바꿔줘. 돌아가. 안돼. 돌아가. 안돼. 돌아가. 돌아가. 안 바꿔줘. 뭘 돌아가? 뭐야. 전담 보여. 전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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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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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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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파를 받을 거에요 귀파를 받을 거에요 고양이랑 진동은 없어